음악 그런 뒤 논산댁 사람도 저 좋다면 할 수 없는디 꺼먹이하고 한번 붙여주지 안돼유 꺼먹이는 시방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다 죽어가요 논산댁은 펄쩍 뛰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먹이지 못하는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일 끝나고 말이요 꺼먹이 영양 보충 시켜주면 될 거다니요 쓰레기나 뒤지는 것보단 백배 낫지 뭐요 짬밥도 주고 말이요 아스피린이랑 뭐하면 밀기울도 두어 감아 꼬줄 튕게 두 감아씩이나요? 논산댁은 망설였다 지금 말한 거 증말여요? 아따 거짓말하는 사람만 봤는 개비 약속한다고 손가락이라도 걸테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범신 작가님의 단편소설 논산댁입니다 이 작품은 1973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왔지만 현재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명작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바람 끝이 차가웠다 3월이 눈앞에 와 있어도 아직 밤이면 얼음이 얼었다 논산댁은 때에 젖은 작업복 소매로 목덜미에 닿은 바람을 막았다 쬐끔만 더 주슈, 잉? 앞줄에선 통찜 마누라가 바닥만 가려진 양동이를 들고 징징거렸으나 이장, 명수 씨는 안심리의 짬밥 저장고 모서리에 등을 기댄 채 통찜 마누라를 열에서 빠지도록 덕짓만 했다 새깽이 났는디도 돼지 한 마리 한 삽이라는 게 말이 돼요? 통찜 마누라는 더 바뀐 틀렸다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미렴이 남은 투로 짬밥 저장고 속에 이 씨를 향해 이렇게 토를 달았다 아따, 용천배기 콧구멍에서 마늘 씨를 빼먹고 말지 요걸 보고도 더 달라면 딴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요? 수고인 이 씨는 땅 속에 몸통의 절반 이상이나 묻혀있는 짬밥 저장고를 삽으로 쾅쾅 두드리며 모두들 들어보란 듯이 악을 썼다 언덕 아래에서 뚜 하고 목신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정거장에 이제 막 통학차가 들어서는 중이었다 통학 잘하지만 전기 열차는 하루 두 번 들랑거리는 그것뿐이다 배출되어 가는 훈련병을 위해서나 군용 화물을 적재한 특별 열차는 그때그때 제멋대로 왔다 그런 열차는 기적 소리도 경쾌한 디젤 기관처였으나 아침 저녁 객차 두 칸만 장난감처럼 달고 다니는 통학차는 석탄을 떼는 구식 화차였다 거기다 연발 연착이 보통이고 객차 안엔 스틴도 없이 철제 달로만 불기 없는 동체로 쭈그려 앉아 있어 강경 지방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에게 연무대 똥차로 불리었다 더구나 연무대는 중학교 하나 반반한 게 없었고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볼품없이 굴러가는 마이크로 버스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역사 주변엔 그나마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빴다 해방 후 제2훈련소를 중심으로 급격히 보조된 이 연무읍은 신병 면회가 행하지던 한때는 제법 생기있게 흥청거렸으나 이제는 대부대 규모도 축소되고 면회도 없어져 오히려 썰렁하게 대락한 고가의 정원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삼거리 시장통의 술집이나 상가는 그 고장 중심지로 유지되지만 변두리로 빠진 안심리의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하였다 그런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된 것이 바로 수용연대에서 나오는 짬밥을 가지고 돼지나 닭을 기르는 일이었다 사료값을 따로 드려야 한다면 그도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 짬밥은 무료 분배여서 어떻게든 새끼 돼지 한 마리 마련해 두면 여섯 달 후 요술처럼 어미 돼지로 만들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짬밥이 말하자면 그들의 유일한 생계의 젖줄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질 좋은 짬밥이 얼마든지 보았다 오히려 짐승이 모자랐고 적어도 짬밥에 있어서 이고장인심은 후한 편이었다 그런데 요즘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새로 젊은 소장이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짬밥이 많이 나오는 중대는 식사량을 조절하겠다는 엄한 명령이 내려진 거였다 과연 짬밥의 양은 형편없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기다 질도 나빠져서 마을의 인심도 빼말라지고 짬밥 저장고 주변엔 언제나 살기가 등등하였다 다음 논산댁 통짓 통짓 마누라가 입을 삐죽이며 물러나자 이장병수씨는 괜히 코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잡기장을 풀풀 넘겼다 양동이를 들이밀며 논산댁은 고개를 모으로 꺾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제 일이었다 아침부터 꺼먹이의 눈치가 수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여섯 달 전 처음 사들였을 때만 해도 파크샤로서 유독 곱슬거리는 털에 반지르르 윤기가 돌던 놈이었는데 배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연 윤기도 빠지고 실팍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던 놈이 갑자기 깃불이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눈꼽 낀 눈알을 희멀쭉하게 돌리는 것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보였다 감긴 개비요 열라도 밥은 잘 먹고 하는게 요럴 때 그저 잘 먹여야 제린 디 마려 아침에 일없이 건너온 명수씨가 돼지막에 정맥하게 정맥하게 앉아있는 논산댁에게 이렇게 설명하며 슬며시 한 손을 돌려 감아왔다 감기라는데 우선 안심이 되어 명수씨의 손을 빼물차게 뿌리치긴 했어도 그녀는 종일 백물뿐인 구유통을 들여다보며 빠음이 심란하였다 어쨌거나 명수씨를 만나봐야 짬밥 한 양동이쯤 그냥 퍼즐 우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나선 걸음이 삼거리 시장통의 쓰레기 장이었다 세전에서부터 읍사무소 건물로 통하는 골목까지 냄새 나는 쓰레기를 뒤적였어도 생선 대가리 몇 개뿐 꺼먹이의 먹이가 될 만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하였다 좀 늦긴 했어도 신촌리까지 둘러보자는 욕심이 생겼다 읍사무소 앞에 밝고 큰 길을 놔두고 지서 뒷길로 접어든 것도 마음이 급한 탓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 혼자 돌아오는 명수씨와 딱 빠져뜨렸던 것이다 아니 논산댁 아뇨 그는 조금 치해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 색깔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말투는 탁하게 뒤틀려다 왔다 그는 논산댁이 들고 있는 양동이를 기우시 들여다보건 희죽희죽 웃기부터 했다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구먼 그런게 내 내 말 잘 들어주면 돼지 잘 먹게 되겄다 논산댁 신간 편하겄다 알 먹고 꼬먹는건디 말이여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후딱 비켜줘요 바빠 죽거시요 논산댁이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발 내디딘 것과 명수씨가 그녀의 허리를 딱꽃에 간 것은 거의 같은 시각의 일이었다 너무 가짝스러워서 논산댁은 쓰러지듯이 명수씨의 팔 안으로 잠겨 들었다 술래가 확 코를 찔렀다 논산댁 내가 얼마나 논산댁을 생각해왔는지 알어? 무슨 망측한 짓이래요? 논산댁은 왈칵 명수씨의 가슴팍을 떠밀며 소리쳤다 치해 있던 탓인지 그는 두어 번 비틀거리다가 털썩 뒤로 나자빠졌다 정말 이러기요? 녹이 찬 명수씨의 애침이 기전에 날아왔으나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종종 걸음을 쳤다 까닥 모르게 서름이 북받쳐 올라와 앞이 잘 안 보였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명수씨의 얼굴을 대했던 것이다 자 시 말인게 시삽이요 수고인 이씨는 화가 난 듯한 명수씨의 눈치를 살피며 세삽재를 떠담다가 멈칫하였다 고개를 숙인 논산댁의 눈에 삽 끝에 얹혀진 닭다리가 삐죽이 희죽이 내보였다 그런데 순간 이씨는 손가락 끝으로 닭다리를 짬밥 저장고에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논산댁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렇잖아도 어제에 비하면 눈에 띄게 떠올리는 짬밥의 양이 줄어든 삽자루여서 속이 상해 있던 논산댁이었다 아니 어찌 닭다리는 대로 빼낸댜 말끝이 떨려 나왔다 명수씨는 그러나 잡기장에만 시선을 굳힌 채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다음 아산댁 이씨는 잠시 난찬 표정을 짓다가 떨어뜨려 놓았던 닭다리와 함께 소복하게 한사 퍼서 아산댁의 양동이로 내리 쏟았다 순서대로 논산댁 이런 법이 어딨어 이 닭다리는 본래 내꺼여 논산댁은 아산댁 내 양동이에서 닭다리를 집어 올렸다 분명히 배부른 고급 장교가 먹다 남겨 어쩌다 짬밥 속에 실려다 왔을 닭다리는 의외로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보였다 아니 논산댁 누군 뭐 병신이랴 아산댁이 발끈했다 노란 털 스웨터를 받쳐 입은 그녀는 분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써서 사십이 가까운 나이인지라 오히려 흉물스럽게 보였다 그럼 남의 닭다리를 꼭 뺏어가야 쓰 것이요? 어쩌서 니 닭다리요? 그렇잖아도 여시새깽이처럼 꼬랑지를 치든게 꼴 사나워 죽겠는디 인연이 또 뭐라고 지랄이랴? 얼레? 생사람 잡는 것 좀 보소? 논산댁은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왔다 명수씨와 아산댁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안심리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아산댁의 돼지 구이통이 남보다 풍성한 것도 남편 없는 아산댁 얼굴에 늘 분가루가 발라지는 내력도 안심리에선 공공연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명수씨의 발걸음이 주로 논산댁 내 골목에서 서성거릴 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었다 논산댁도 명수씨의 속마음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애들을 보더라도 참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어쩌녀 같은 때도 이를 사려물고 했던 것이다 닭다리 안 내놔? 일이 안 나뉘올 거요? 못혀 인연 도도한 것 좀 보소 아산댁은 눈알을 허옇게 돌리며 논산댁의 팔목을 잡고 늘어졌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논산댁과 아산댁이 벼슬과 죽지를 세우고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두 개처럼 맞붙어 서로 밀고 닿는 바람에 놓여진 양동이가 모로 쓰러졌다 맨들맨들한 땅에 삐죽이 짬밥이 흘러다왔다 이때였다 저마다 조그만 양재기를 하나씩 들고 퍼주다가 흘리는 짬밥을 주서담던 조물애기들이 이제까지는 이씨가 휘두르는 삽자루가 무서워 감히 접근을 못하다가 와 하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뒤로 다 뒹구는 놈 앞으로 코방아 찢는 놈 주먹으로 주서담는 놈 양재기째 바닥을 닦다 긁는 놈들 때문에 짬밥 저장고 앞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썩을 새깽이더리 아산댁이 가까운 아이의 등을 후려치자 이씨도 냉큼 삽자루를 숙혀 지우고 눈을 풀아렸다 아이들은 옷이며 얼굴까지 온통 냄새나는 짬밥을 붙이고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며 쪽제비처럼 언덕 아래로 주랭랑을 놓았다 어둠이 왔다 이던 해가 꼴깍 강경뻘의 한 모서리로 숨어버리자 온통 붉은 노을만 불타는가 싶더니 어느새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논산댁은 우선 반이 조금 넘게 짬밥에 구정물을 타서 꺼먹이의 구유통을 채워놓았다 그렇게 그렇게 구유통엔 희끄무레한 맹물뿐 논산댁은 코어리가 찡해왔다 눈곱이 잔뜩 끼고 열이 오르는게 아침보다 더하는 듯 하였다 하나 둘 셋 넷 삼십연대 쪽에서 군인들의 구령소리가 손에 잡힌 듯이 들려왔다 그 뒤를 불고 어둠을 울려대던 군가소리 체격에 비해 형편없이 커다란 군복을 걸치고 모두 똑같은 군모 속에 파묻혀 쾡한 눈자위만 반짝이는 신병들의 행렬이 눈에 환하게 떠올랐다 군인들은 아마 솜니로 뚫린 신장로의 한편 야산에서 사격 훈련을 끝내고 기대하는 모양이었다 8년 전 남편의 시체를 거저게 싸서 이시가 지고 갈 때도 뽀얀 먼지가 뺀살에 감겨오는 신장로에 신병들의 행렬은 그치지 않았었다 그때만 해도 철조망 하나 없이 헐렁하게 터져 있었던 사격장 연무대와 전라도 완주군 사이를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고뇌의 곡재가 마치 타케트를 품에 암듯이 하고 솟아 있었다 오발된 총알이 고뇌 곡재를 넘어갈 때도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탄필을 죽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뇌 곡재의 잔솔 밑으로 파고들었다 탄피는 밥이 되었다 밥을 먹기 위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 개로 나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끝내 그 고뇌 곡재의 산자락에서 탄필을 줍다가 토끼새끼처럼 유탄해 맞아 죽었던 것이다 논산댁이 시집 온 지 꼭 3년 만의 일이었다 왕구가 세 살이고 유보계를 베고 넉 달 째였다 하늘이 내려앉은 셈이었다 논산댁은 울음도 안 나왔다 늙은 시어머니와 어린 두 남매만이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의 전부였다 나한테 맡기고 잘 죽었지 잘 죽었어 남편 생각이 나자 논산댁은 금방 눈두덩이 시큰해서 꿀꿀 대며 달려드는 석 달짜리 흰 돼지 두 마리를 철썩철썩 때려 물러서게 하였다 뭐 한가지 복받을게 없는 지지리도 못난 팔자인가 싶었다 시어머니만 해도 그랬다 물론 오랜 해소병으로 부쩍 기운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경질이 든 것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요즘 들어 더욱 사사건건 트진만 잡고 억지를 부리는 게 이따금 야속하고 미워지기까지 하였다 아까만 해도 짬밥통을 들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다서며 갈에 끓는 신소리로 대뜸 욕지거리부터 내 갈겼었다 조년은 돼지가 저 서방이나 되는 게 벼 맨날 돼지막에만 붙어서 저 시어민 죽든 말든 애왕 누나나 껌쩍 안 한단 말여 꺼먹이가 아파서유 꺼먹이만 아프고 나는 성하단 말여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시어머니는 쨍하게 새소리를 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질퍼나게 악을 쓰는 것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인연 좀 보소 알아놓은 시어민 돼지 꽁다리 하나 구경도 안 시키면서 구박까지 한다네 아이고 영감 어서 나도 좀 잡아가유 영감 사는 세상으로 나도 좀 데려가유 그때 공교롭게도 아산댁이 바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산댁을 보자 눈물도 안 나오는 눈살을 비벼대며 더욱 서럽게 목청을 뽑았다 이런 쯧쯧 매늘이 하나 잘못 만난 게 재구먼유 아산댁은 마루 끝에 주저앉으며 이 모양으로 혀를 찼다 그리고는 망고에 효녀나 된 것처럼 도닥거리고 닦아주며 시어머니를 달래더니 논산댁을 향해 점잖은 마시로 쏘아붙였던 것이다 이봐 논산댁 그러면 뭣써 돼지가 아프대서 와봤는디 그게 다 첨벌을 받는 거요 오늘 저녁은 아까 그 닭다리나마 잘 삶어드리고 맘 편하게 모셔 아산댁은 고소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힐끗 살피며 혀를 떼름 했다 방으로 들어가던 시어머니가 암코양이처럼 번뜩이는 눈초리로 부엌 쪽과 논산댁을 살피고는 또다시 자지러 들었다 초년이 즈시에매를 발 뒤꿈치에 떼만큼도 안 여긴단 말이여 아이고 억울하고 억울여 내가 그저 팍 고꾸라져 돼져야 전연 속이 시원할 틴디 논산댁은 열이 나는 꺼먹이의 몸통을 와락 쓸어 안았다 말 못 허는 짐승이지만 차라리 네가 내 속을 알지 가슴속이 터질 것 같아도 꺼먹이를 안으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혈육과 같았고 희망이 전부였다 지난번 흰둥이를 팔았던 5만 원을 아무도 몰래 꾹 박아뒀으니 꺼먹이까지 치면 10만 원이 된다 그걸로 선자 면마직이나 논을 갖고 싶은 게 논산댁의 꿈이었다 시집오고 어디 자기 손으로 쌀 한 톨 추수해 본 일이 있었던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타장마당의 기억은 언제나 신이 났다 멍석 위에 소복하게 변화치 쌓이고 밤이면 그림처럼 함석 퉁가리가 생기고 그 위에 맷방석만한 달이 떠오른다 퉁가리 그늘 속에 숨바꼭질이 재미있고 봄이면 그것을 툭 자쳐서 방앗간에 내나르는 게 왁자지껄하다 쿵닥쿵닥 방아가 돌아가고 뽀얀 먼지 속에 아빠의 얼굴도 뽀얗게 작아져서 쿨척쿨척 웃다 보면 하얀 쌀이 가마니로 채워진다 논산 논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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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력은 아스라하게 터져있고 늘 기름졌다 저녁 낮을 동무들과 다서면 불어오는 바람 속에 흙냄새가 낫다 나이가 들면서 노름에 좋은 전답을 팔아넘기고 대전으로 이사할 때 아버지 얼굴 또한 잊을 수 없다 술에 취해 차창으로 내비치는 검은 들판에 대고 아버지는 자 술 한잔 하시면서 소주잔을 창밖에 붓고 붓고 했던 것이다 논산 댁은 거머기를 부둥켜 안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땅을 갖고 싶은 거야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땅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나 늘 헛된 기대로 물러앉았다 논산 댁은 그것이 한이 되었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자라도 한 뼘 얻어보자고 근래에는 더욱 허리를 졸라맸던 것이다 논산 댁이 이런저런 상념 때문에 넉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오소소한 얼굴로 왕구와 유보개가 들이닥쳤다 엄리 이거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왕구는 흘러나온 콧물을 소리나게 들이마시고는 쭈그러진 양재기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아니 이게 쥐 아니여? 그려 약 먹고 죽은 게 아니여 유보개랑 이거 잡느라고 삼십연대 뒤 개울에서 죽을 똥 쌌어 그려도 이게 개기 왕구는 쥐약 먹은 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논산 댁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그려 그거라도 매기자 창세기는 다 버리고 살만 칼로 쓸어 주어라 잉? 엄마는 할머니 바퍼야 헌께 논산 댁은 이렇게 이르고 아산 댁에 말도 있었고 하여 건져낸 닭다리를 씻기 시작했다 이만치만 먹고 버리다니 그런 사람들은 참 높은 사람일 거여 지름 끼고 번지르 하고 말여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곳은 뜯어버리고 다 씻고 보니 두 달개와 한쪽 다리만 떨어져 나갔을 뿐 몸통은 거의 성악에 붙어 있어 하마터면 아산댁에게 뺏길 뻔했던 일이 오히려 고소해서 논산 댁은 유보계에게 기름 한 종지만 얻어오라고 영철네 집에 종발을 들려 보냈다 지금에야 닭다리가 통째로 나와도 짐승목수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짬밥의 질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고 또 먹을게 귀에 안심니 사람들의 대부분은 짬밥을 체에 바쳐 기름에 볶아먹든가 기름도 없는 집에선 시래기를 넣고 죽을 끓여먹었다 꿀꿀이 죽이라고들 불렀던 그건 아마 없었더라면 시어머니와 두 어린 것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논산 댁은 잠시 울적한 기분 속에 잠겼다 적은 기름에 대강 데친 닭을 올리고 저녁상을 들여놓자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땀포에 불을 붙이고 돌아놓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혔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대뜸 역정부터 되었다 지녀는 닭다리 다 뜯어먹고 이걸 시험이라고 갖다줘 요것도 아산댁이 말 안 왔으면 왕구하고 지들만 처먹었을 거요 싸가지가 시파리 뭐만큼도 못한 년 안 먹을 튄게 너나 다 처먹어 말로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도 입맛을 다시는 왕구와 유보개는 손도 못대게 하고 시어머니는 괴걸스럽게 잘도 먹어 치웠다 어쩌다 한 점 뜯어먹어보고 내내 할머니의 눈치만 살피던 유보개가 닭 담아놓은 그릇이 비어버리자 기어코 훌쩍훌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해 있던 논산댁은 유보개의 뺨을 철썩 때리며 숟가락을 훌쩍훌쩍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해 있던 논산댁은 유보개의 뺨을 철썩 때리며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인연아 울긴 왜 우는 거요 아 후딱 그치지 못혀? 참 엄리는 괜시리 유보개만 갖고 그런디야 이번에는 왕구까지 잔뜩 볼멘소리를 메다 붙이고는 휙하니 나가버렸다 설거지를 대충 마치자 완전한 어둠 속에 별 하나 안 보였다 다만 사격장 위로 초승달만 돋아있을 뿐 낮엔 그나마 치꼬리만한 햇빛 때문에 봄기운이 도는 듯 타던 날씨가 단번에 싸늘한 냉기만 감돌았다 시어머니와 유보개는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고 이따금 개짖는 소리 군인들의 함성과 부르렁거리는 차에 엔진 소리만이 가늘 쪽으로 날아와 어둠 속의 마을을 더욱 차갑고 깊게 가라앉혔다 논산댁은 남은 수수밭에 맹물을 타서 구유통에 부어주었다 요란하게 달려드는 흰둥이 두 마리 속에 꺼먹이가 멀거니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금방 가슴이 내려앉는 듯 해서 흰둥이 두 마리는 철썩 내려 쫓아버리고 꺼먹이의 목을 쥐고 구유통에 밀어 넣었다 맹물 속에 주둥이를 내미는 꺼먹이의 깃불이에 확하고 치닫는 열기 그러나 바람 끝이 섬짓했다 역사 쪽에서 벌거숭이 언덕을 다 넘어온 바람 때문에 논산댁은 으스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우선 부엌으로 가서 부엌 뒤문에 겨운에 쳐두었던 가만히 두 장을 와드득 벗겨들었다 어디 좀 따습기라도 허야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작년 여름 상거리에서 시작된 돈 콜레라가 안심잎까지 퍼져 여기저기 돼지들이 통째로 넘어 자빠지던 기억이 새로 왔다 그때 논산댁도 사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요쿠샤 두 마리를 고스란히 잃었던 것이다 안 될 말이여 이게 어떤 돼지라고 논산댁은 논산댁은 황량하게 트여진 돼지막을 가만히로 돌려치면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역사에서 뚜 하고 목신 기적소리가 바람 끝에 붙여왔다 이제 막 아까 들어온 두 칸짜리 통학차가 강경으로 되돌아 가려는 모양이었다 텅텅 비어서 어두운 들길을 군뱅이처럼 굴려나갈 통학차 어쩌면 배출되어 가는 군인들이 꽉 틀어차 있는지도 모르지 2년 전 겨울이었다 논산댁은 그때 배출되어 가는 군인들을 상대로 여기에 철조망을 넘나들며 김밥을 만들어 팔았다 안심니 사람들이면 대개 마찬가지였다 열차의 차창에 붙어서 미친 사람처럼 앞뒤를 뛰다보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차는 떠나가기 일수였고 그럴 때면 멍하니 서서 열차의 꽁무니에 매달려 안심방죽을 돌아가는 빨간 신호등을 바라보다가 역직원 김주사의 호루라기 소리에 또 사냥터에 토끼새끼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김주사에게 걸려드는 날이면 팔다 남은 김밥은 사정없이 철도변에 내동댕이 쳐지고 발로 밟히고 결국은 철로 밑에 개울 속으로 빠져 쑤셔박히는 게 보통이었다 어린 것들 하나 집어주지도 못하고 들고 나온 하얀 쌀밥이 개울 속에 흐트러져 떠내려 가는 것을 보며 논산댁은 깊은 오열 속에 잠기곤 했다 그때도 김주사에게 무사한 것은 아산댁 뿐이었다 열심히 지금처럼 분가루를 쳐 바르고 이따금 김주사 숙소를 드나든다는 게 마을 사람들의 통설이었다 그날은 바람이 모진 저녁이었다 마지막 열차를 떠나 보내기까지 김밥은 그냥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철조망 사이로 몰려다가고 논산댁 혼자 남아 보자기 김밥을 새로 쌌다 내일 저녁 다시 데펴서 팔기 위해서였다 그때 플래시 불빛이 번쩍했는가 싶더니 김주사가 이미 등 뒤에 와 있었다 논산댁은 그저 김밥 상자만 안고 엎드려 버렸다 차라리 빼를 맞는 게 낫지 김밥만은 고스란히 지켜야지 싶었다 그런데 그날 김주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러다가는 돌연 짐승처럼 논산댁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이다 오메 이게 웬일이랴 진밥 다 줄 틴께 나 좀 놔줘요 진밥 다 줄 틴께 나 좀 놔줘요 거친 호흡과 힘센 몸짓으로 달려들던 김주사를 향해 논산댁은 이렇게 항변하였었다 그때 헌병 아저씨만 안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이었어 거머기가 구유통을 구유통을 금방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흔들었다 800원짜리 밀키오리라고 그걸 선뜻 빌려줄 사람인가 저녁 때 짬밥의 양이 다른 때보다 적어진 것도 닭다리를 빼낸 것도 엇저녁의 일 때문에 명수씨가 농간을 부린 게 뻔한 일이다 내일은 그 적은 짬밥이 더욱 적게 오그라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논산댁은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디선가 와 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짬밥 창고의 언덕 아래쪽인 것 같았다 왕구도 거기 섞여 놀고 있는지 돌아오는 기미가 안 보였다 그 너머 산거리의 불빛들이 오밀조밀하게 보여 제법 휴왕해 보였다 논산댁은 양동이를 들고 큰길로 나섰다 시장통의 쓰레기 더미도 한 바퀴 둘러볼까 해서였다 막차인지 부르릉하고 뽀얀 먼지를 일구며 강경으로 가는 마이크로 버스 한 대가 수용연대 앞을 달려오고 있었다 어둑어둑하게 가라앉아 보이는 시장의 저녁은 횡덩그렁하였다 쓰레기장은 우시장 건너편 공터에 있었다 개 한 마리가 후두둑 쓰레기 더미에서 달려나갔다 냄새와 연탄재를 뒤집어쓰며 반시간 가깝게 찾았으나 양동이는 겨우 바닥만 가렸다 먹다만 사과가 두 쪽 생선 대가리와 딱지볶음 찌꺼기 그리고 보리밥 한 덩이가 수확의 전부였다 그녀는 실망하여 달도 설빛하게 기울어진 골목을 서서히 돌아왔다 그러다가 문득 돼지막이 보이는 문간에 멈추어 섰다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돼지막에 세워두었던 땀포불에 어른어른 고개를 숙인 명수씨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요동치는 듯한 돼지소리 거의 바락에 가까운 낯선 돼지우름에 꺼먹이의 꿀꿀대는 음향이 완전히 기가 죽어 보였다 워쩐일이래요? 논산댁은 허둥어둥 돼지막 속으로 타넘어 들어갔다 낯익은 명수신의 암태지 한 마리가 꺼먹이의 목을 닦다 긁어대며 기세등등 하였다 눈 아래에 빛발이 빨갛게 서 있는 게 살기까지 느껴지는 표덕스런 몸짓이었다 논산댁은 순간 아찔한 마음이 들어 다짜고짜 명수신의 암태지에 주둥이를 후려치고 꺼먹이를 돌려 안았다 아 때리긴 왜 때려? 이놈의 돼지 땜에 우리 꺼먹이가 다 죽어 가자니요? 왜 이런데요? 그놈이 말요 엊그제부턴가 암내가 나갔고 지랄여 쌓더니 기어이 돼지막을 부시고 이리로 도망쳐 왔자니요? 뭐이요? 논산댁은 비로소 조금 마음을 놓았다 자세히 보니 과연 명수신의 암태지의 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딱 바라져 붙은 엉덩이가 안팡진 것은 잘 먹인 탓일 것이다 명수씨가 짬밥을 부대에서 내다가 빼 돌린다는 건 이미 비밀이랄 것도 없었다 마을 전체의 공정이 분배해야 될 것을 분배 장소로 오는 중간에서 슬쩍 해 먹는 것이다 하수인은 수고인 이 씨였다 때때로 짬밥 한 양동이에 백원씩 뒷거래도 되었다 이 씨 지시지만 명수씨가 모르고서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모두들 명수씨의 부정에 입을 타물었다 명수씨는 적어도 이 연무입에선 입김이 샌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비위를 거슬린다는 건 짬밥 분배를 안 받겠다는 말과 같았다 실제로 명칠레 아버지가 명수씨의 부정에 시비를 걸었다가 호되게 당한 일이 있었다 이틀 동안이나 짬밥을 부대에서 내오질 않는 것이다 다른 재주 있는 사람 있거든 부대에 들어가 가져와 보라는 배짱이었다 부대에서 짬밥을 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명수씨 뿐이었다 더구나 그의 큰아들은 군숙과 선임 하사였다 짬밥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발대로 막강한 직책이었다 마을에선 난리가 났다 누구든지 영칠레 아버지만 원망하였다 마을 사람의 강압적인 권고 때문에 결국 영칠레 아버지는 이틀 후 시암탁을 사들고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제 인사를 올렸던 것이다 다음날 제꺼덕 짬밥이 다시 분배된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논산댁 사람도 저 좋다면 할 수 없는데 꺼먹이하고 한번 붙여주지 안 돼요 꺼먹이는 시방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다 죽어가요 논산댁은 펄쩍 뛰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먹이지 못하는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프더라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 힘은 있는 배비요 명수의 목소리는 은근하고 뜬글 맞았다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인 논산댁의 목덜미를 바라보며 그는 벌쩍 벌쩍 웃었다 그리고 말여 일 끝나고 꺼먹이 영양 보충 시켜주면 될 거 아니여 쓰레기나 뒤지는 것보단 백배다 짬밥도 주고 말여 아스피린이랑 못하면 밀길도 두어감아 꽂을 튕게 두감아 씩이나요 논산댁은 빵서렸다 명수씨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까짓 암태지하고 한번 자응을 맞게 해주는 것이 지금의 꺼먹이에겐 힘들지는 몰라도 결과로 본다면 그 편이 훨씬 꺼먹이를 위하는 일일 것도 같았다 지금 말한 거 정말여유 아따 거짓말하는 사람만 봤는 개비 약속 헌다고 손가락이라도 걸테여 명수씨는 껄끄대며 불쑥 새끼 손가락을 떼밀었다 얼레 무슨 짓이래유 논산댁이 화가 나서 돌아서자 명수씨는 성큼 돼지막 안으로 타넘어와 꺼먹이의 사타구니를 더듬었다 어라 이놈 학자 샌님 같구먼 그는 희죽희죽 웃었다 문제였다 꺼먹이의 신이 도대체 빳빳하게 일어나 주지를 않는 것이었다 세우는 방법이 있지 신식말로 뭐 마사지라던가 뭐라던가 명수씨는 천천히 꺼먹이의 그것을 문대고 주무르고 툭툭 튕겨보기도 하며 이따금 고개를 돌려 논산댁의 아랫도리를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논산댁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것도 서지 않는 꺼먹이가 얼마나 힘이 들까 안타까웠다 더구나 암태지의 사툰 벌겋게 부어올라 땀포풀 밑에서 흐물흐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끈끈하게 점액질로 발라진 속깊은 수렁 논산댁은 숨이 차왔다 자신이 큰 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오들오들 가슴까지 떨렸다 암태지 위에서 자지러들다가 죽어 자빠지는 꺼먹이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다 그만 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꺼먹이는 안 되겠슈 무슨 소리요 시방 나오는구만 마침 그때 용수철처럼 말아감겨진 꺼먹이의 그것이 검은 가죽을 뚫고 빨갛게 솟아올랐다 논산댁은 별수없이 꺼먹이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일은 그렇게 치루어졌다 논산댁은 내내 시선을 바로잡지 못하고 암태지 등에 내디딘 꺼먹이의 발목을 커머쥐고 숨을 죽였다 암태지란 놈은 두 귀가 쫑긋해지는가 싶더니 꼬리가 빳빳이 올라가며 충혈된 눈을 부릅떠 보였다 의기양양하게 뻗대고 서있는 명수씨의 암태지가 논산댁은 미웠다 부직갱이로 실컷 두들겨 패주고 태태하고 침이라도 뱉어주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다 좋아 미치겠다는 이놈 표정 좀 봐 글씨 사람이나 짐승이나 망치 큰소리 그만 혀유 생각대로 한다면 명수씨의 콧잔등까지도 물어뜯고 싶다 명수씨는 꺼먹이의 그것을 벌겋게 열려있는 사체 밀어 넣어주고 철썩 등줄기를 때리며 물러앉았다 꺼먹이가 주둥이를 뒤틀며 소리를 질렀다 붙잡고 있는 발목이 파르르 떨리는게 논산댁의 손끝에 그대로 전해왔다 논산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우리 꺼먹이 죽는 개비여 우리 꺼먹이 죽다니 신이 났는데 흐흐흐 명수씨는 담배를 한 대 붙여물며 어쩔 줄 몰라하는 논산댁의 허리를 슬그머니 돌려앉았다 이때 한순간 꺼먹이의 시선과 논산댁의 그것이 맞부딪혔다 논산댁은 이내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힘들어도 이를 물고 참아야 혀 꺼먹아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인게 까닭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노름으로 전답을 팔아넘기고 고향을 떠나는 차창 밖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눈물 가득한 아버지 번연히 뜬 채 죽어간 남편의 눈을 쓰러덮자 주르르 흘러내리던 눈물 한 방울이 울컥 되살아왔다 꼬먹이만이 지금의 논산댁에겐 그 한을 풀어주게 될 마지막 꿈이었다 석 달 후 흰둥이까지 처분한다면 적어도 새끼 돼지 몇 마리는 더 들여오고도 선자 선어마지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논산댁 자신이 볍씨를 뿌리고 거둬들이고 타작을 타작을 할 것이다 다음 해는 선자를 조금 더 늘리고 쌀께로는 돼지를 기르고 그러다가 명실공이 그녀는 논을 만들어 왕구에게 물려주는 게 논산댁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뭐여 얼레 울고 있었구먼 명수씨가 어깨를 흔들어서야 논산댁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모든 일이 이미 끝나 있었다 논산댁은 꺼먹이의 주둥이를 두 손으로 감싸지었다 떼뿜는 열기에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손에 잡혀들었다 그렇게 안고만 있다고 혀서 꺼먹이가 병 났는 게 아녀 따라와서 짬밥이라도 갖다 먹여야지 논산댁은 꺼먹이의 를 든 채 명수씨를 따라 나섰다 삼거리에서 마이크 소리가 선명히 들려왔다 성도극장의 저녁 상영이 끝났는지 안녕히 가십시오 어쩌고 떠들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인들이 하루 세 번 상연하는 좌석을 꽉 메우고 법석 됐지만 요즘은 밤과 낮에 두 번 상연이라도 손님이 없는 테락한 낡은 건물이었다 명수씨는 극장 소리를 마주하고 걷다가 역사쪽으로 내려서 마침내 짬밥 저장고 앞에 멈춰 섰다 그때야 논산댁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이 밤에 짬밥 저장고 안에 짬밥이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여기 여기 무슨 짬밥이 이시 짬밥은 내가 갖다 줄틴께 말이여 그 순간 논산댁은 명수씨가 다 꺼 쬐는 손길에 앞으로 팍 고꾸라졌다 양동이가 요란한 금속성을 띄면서 어둠 속으로 굴러 내려갔다 짬밥은 얼마든지 줄틴께 말이여 논산댁 진즉부터 논산댁만 생각해왔는디 인자 더 못 참겄어 허리 아래로 명수씨의 억센 손길이 파고 들어왔다 두 손을 허우적거렸으나 명수씨의 몸체가 논산댁의 가슴에 얹혀있어서 허공만 잡았다 오메 이게 무슨 짓이래요 후땅 놔요 이거 노란께요 안 놓으면 소리 지를래요 소리쳐도 별 수 없어 괜히 사내를 끌어들였다고 논산댁만 우세하는 거지 내일부터는 얼마든지 빼줄 거요 짬밥 짬밥 마려 우두둑 작업복의 한 자락이 찢어지면서 가슴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논산댁은 이를 악물었다 까만 하늘이 온통 자신을 향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핥히고 물어 뜯으며 몸부림을 쳤으나 명수씨의 짓눌려오는 무게는 청근 덩어리였다 이봐 논산댁 돼지켜서 선자 산다고 했자녀 나 말고 누구한테 사겄어 안심방죽 너머 물론 시 마지기는 논산댁한테 주려고 맘먹고 있는디 아랫도리에 어딘가 우지끈 찍히고 있었다 명수씨의 숨찬 짓거림이 차츰 멀어지고 어쩐 일인지 몸 전체가 말을 틀어주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야지 싶었으나 생각뿐이다 목구멍이 칵 막혀오고 꼼짝하기도 어려웠다 후줄근하게 맥없이 젖어서 땅속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느낌이었다 문득 하늘의 어느 곳으로 덩시롭게 떠오른 보름달 타작을 끝내고 모두 돌아간 마당에 그림 같은 함석 퉁갈이 새로 생기고 그 옆에 장승처럼 버티고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퉁갈이 그늘 아래에서 기뚜라미가 울고 그늘이 짧아질수록 달은 높았다 새도가였던 노참봉 내 큰아들에게 꼬임을 당해 노름으로 잃고 그 함석 퉁갈이를 털리던 밤도 달은 밝았다 아버지는 겨울만 퉁갈이를 그냥 둬두면 봄에 꼭 갇겠다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노참봉 내 큰아들은 팔짱 낀 채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로 도리질만 했다 밤은 추웠다 퉁갈이는 노참봉 내 머슴들이 달려들자 순식간에 헐려 속살을 드러냈다 정결한 달빛 아래 말숙이 내비치던 벼 이삭 어머니가 칠퍼나게 주저앉아 목을 도왔다 퉁갈이는 요술처럼 가마니로 바뀌어 소달거지에 실려나가고 아버지는 밤새 빈뜨락에서 달빛을 밟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 높을수록 아버지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어디선가 콩콩 개만 지졌다 정말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입자라도 발견했을 때처럼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삼거리에서인지 안심리에서인지 분명치는 않았으나 그것은 어두운 언덕을 울리며 빈 청거장에서 메아리 쳤다 일을 끝낸 명수씨가 바지춤을 여미며 서서히 몸을 세웠다 그는 희죽희죽 웃으며 부르르 목덜미를 떨고는 아직도 저장고 옆에 흙바닥에 누워있는 논산댁을 힐끗 쳐다보았다 논산댁 내일 아침 양동이 들고 일찍 건너와 오늘 밤은 너무 늦었음께 어쩐 놈의 개가 이렇게 짖는디야 명수씨가 논산댁의 앞가슴을 여며주며 다독거렸고 어둠 속에 사라진 한참 후에야 인자 우리 꺼먹이도 배골치 않게 됐단 말이여 낼부터는 말이여 흐흐흐 일어나 앉으며 그녀는 비로소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개성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굴러내려간 양동이를 주워들고 잠시 짬밥 저장고 보소리에 등을 기댔다 이때 논산댁은 헉하고 숨을 막았다 저장고 한쪽 그늘에 웅크리고 서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논산댁은 다시 양동이를 떨어뜨리며 왈칵 뒤로 물러났다 엄리 나 왕구여 논산댁은 순간 머릿속이 찡하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엄리 왜 이려 이까지도 아무것도 아뇨 아무것도 아니란게 왕구는 짬밥 저장고를 발로 차며 탁 하고 침을 뱉고는 논산댁의 품속으로 달려들었다 그려 그까짓 거 별거 아뇨 우리 꺼먹이도 인자 잘 먹고 잘 클틴디 논산댁도 와락 왕구를 부둥켜 안았다 울음이 북받쳐 왔으나 그녀는 웃으려고 애를 썼다 희뿌옇게 떠있는 안심 방죽 그 뒤를 검은 산마루에 이제 막 그놈의 청승맞은 조각다리 급격히 잠겨들고 있는게 아득히 멀었다 다음 날부터 여무업 일대에는 일제히 짬밥이 나오지 않았다 훈련소장이 각 부대 단위로 돼지를 기르게 하고 짬밥을 자체 소비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오세요 오세요 오마이 옵니다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